빛이 되어 줘 shine your light on me baby 빛이 되어 줘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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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이 되어 줘 shine your light on me 살짝 숨치기만 해도 모든 여배 아낀 기분이야 블라빈 안녕하세요 블라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타와 전세계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사인회 리앤드 그레이트 늘 열게 된 플라빈입니다 예에에에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카메라가 맞네요 또 미국의 도리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미국 방문하라고 저희도 미국 가고 싶습니다 얼굴은 항상 웃겠죠 이분을 할께요 이분 캐시 캐시디 이 분은 블라빈 모드를 좋아하시네요 위너 유가잇도 합격 세 크린 다음 헤델 오 이름 멋있지 너희들은 최고 앨범을 영차하고 멤버를 사랑하자 감사합니다 헤델 미국이 미국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이제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입니다 아 진행 관계상 방송의 모든 팬분들의 메세지 읽어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사절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방송 이후에 하나하나 소중히 읽을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시면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나고 재미있게 못해드려서 죄송하고 이런 기회도 많이 자주 찾아뵙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너무 많은 여러 국가를 봤는데 가고 싶은 나라가 한두 곳이 있습니다 꼭 초대해 주세요 꼭 9년당 바바이 모두 BBC MAKE SOME NUTS 지금까지 블록비라스입니다 WE WANNA BE 블록비라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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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